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전거 타는 근육을 쓸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것은 제가 직접 효과를 봤었던 건데 자전거 타고서 배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빌딩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일부러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만 다녔어요. 그게 어디에서 누군가한테 배운 것보다 일단은 하체 다리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계단으로만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효과를 봤어요. 효과를 보고 자전거 타는 근육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서 연구를 했어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8주 동안 계단 훈련을 했더니 최대 유산소 용량의 17%가 증가를 하고 8주 동안 17%가 증가를 하고 대퇴사 두근 허벅지 쪽이겠죠. 허벅지 맞죠? 대퇴사 두근하고 둔근 엉덩이 쪽이겠죠. 그쪽의 근육이 강화가 되고 심장도 좋아지고 지구력도 향상이 됐다라고 나와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계단 오르기가 자전거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겠죠. 저는 직접 효과를 봤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겠죠.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가는 것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세요. 오히려 내려갈 때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발바닥에 보면은 발바닥에 보면은 국내에서 어느 채널에서도 한번 이걸 조사를 하면서 영상을 봤어요. 발바닥에 5분의 2 지점으로 스텝 계단을 밟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클릿이 달려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태권도도 많이 했죠. 태권도. 태권도 할 때 발차게 하는 부분 있죠. 그 발바닥으로. 우리가 이 부분으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죠. 구멍이 뚫려 있는 데가 비슷하네요. 이쪽으로 손바닥으로 친다 그러면 한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이런 부위겠죠. 발가락 바로 밑에 부분에 약간 튀어나오는 이 부분. 이 부분으로 가격을 하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세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했을 때는 그래서 클릿 페달의 위치도 그 부분에 많이 올라가요. 이 부분에. 그래서 계단을 밟을 때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발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딱 이 부분을 밟는 거예요. 클릿이 밟히는 부분 있죠. 계단 끝에 쪽. 끝에 쪽을 밟고선 허리를 세워 가지고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선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 지그시. 제가 이거를 스톱 모션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어 그 보통일 아니더라고요. 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스텝을 이런 식으로 밟아서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스톱 모션이다 생각하시고 보세요.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앞쪽으로 스텝을 밟아 가지고선 계단을 올라가시면 되고 허리는 최대한 꼿꼿이 세워서 그 느낌이 꼭 어떠냐면요. 고정 좀 할게요. 느낌이 어떠냐면은 우리 어필을 할 때는 댄싱을 치면서 올라가는데 막 심한 댄싱 말고 심하게 막 좌우로 막 흔들면서 막 세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힘이 좀 빠졌을 때 지그시 댄싱을 치면서 올라가는 거 있죠. 지그시 천천히 좌우로 흔들면서 눌러 가지고선 올라가는 그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허리를 세워 가지고선 쫙쫙 다리를 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막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천천히 천천히 꼭 페달링 한다는 기분으로 해서 근육을 쥐어짜듯 그렇게 올라가면은 약간 다리도 펌핑이 되고 그리고 꼭 자전거 탄 기분이 들어요. 지그시 앞꿈치를 걸쳐 놓고선 발바닥에 다 올라가진 않습니다. 발바닥에 다 올라가지 않고 꼭 페달링 하듯이 이렇게 허리를 세워서 지그시 올라가면은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은 나중에 자전거를 탔을 때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시다가 자전거를 탔을 때 제가 보기엔 효과를 분명히 보실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계단 이용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오히려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던지 내려갈 때 충격으로 무릎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계단에서 훈련을 하실 때도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제하시는게 좋아요. 허벅지 근육만 무조건 있다고 좋은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에 제가 뭐 의학적 지식이 이렇게 풍부한 건 아니지만 무릎이 안 좋은데 계속 훈련을 해서 낫다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무릎이 안 좋은데 이제 관절 부분이겠죠. 오히려 관절이 안 좋으면 쉬는게 낫지 관절이 안 좋은데 더 무리를 하셔가지고선 정말 무릎에 물이 차거나 고생하신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으면은 쉬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구요. 요즘에 건강들 많이들 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